과학 시간의 프리즘을 기억하시나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각각 서로 다른 파장에 가진 빛들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굴절되면서 만들어지는 무지개 패턴 이렇게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의 색을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 차이는 파장의 크기인데 좌측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를 가진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파장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조금 더 좌측편으로 보라색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파장은 더 짧아지고 반대로 에너지는 더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인체에 유해한 파장이 됩니다 자외선, X-ray, 감마선, 바로 이 청색광 너머에 있는 전자기파들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전파 영역은 X선과 감마선과는 정반대편에 놓인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인체에 해가 적은 저에너지 영역에 속하는 전자기파가 되겠는데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의 우측편으로 한참을 넘어오면 통신을 위해 활용하는 전파 영역이 펼쳐지죠 음성 기반의 기성통신들과 이동통신 그리고 5G까지 각각의 전파들이 활용되는 용처들을 정리해보면 다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혹시 용예들의 이름만을 보고 앞서 이야기 나눈 에너지의 크기 말고 전자기파의 좌우 위치 간 또 다른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각각의 이름이 놓인 좌우의 상대적 위치관계 속에 5G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일정 시간을 두고 파장이 진동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1초의 전파가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파수를 통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 즉 정보의 양이 됩니다 라디오나 햄스테이션 등의 음성 기반 통신들과 영상과 같은 고용량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이동 통신 간 좌우의 위치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좌측편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파장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게 되는데 파장이 줄어들어 이렇게 mm 단위에 이르게 되는 지점 이 근처가 5G가 활용하는 핵심 주파수인 mm파 영역이 되겠습니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이 mm 주파수가 가진 숫자 속에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회 5G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곳에 놓여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 왜 지금까지는 이러한 장점을 두고도 해당 영역대의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제 꿈의 주파수 mm 웨이브의 활용 그리고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과 관련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파장의 길이와 주파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좌측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짧은 파장의 고주파 영역대를 사용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만큼 반대급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앞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때 친구가 뒤로 움직여서 둘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는 작게 들리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들 역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밀리미터파의 경우는 특히나 수분과 산소에 의한 신호 손실이 매우 큽니다 만약 이런 특성을 가진 전파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가 올 때마다 통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개별 안테나에서 수신할 수 있는 전파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밀리미터파와 같은 고주파를 통신에 사용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파가 훨씬 더 많이 소실되고 그렇게 힘들게 도달한 전파들마저 제대로 수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 통신환경은 빼곡히 들어선 건물과 나무 산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심 속에 놓여있는데 이때는 밀리미터파의 활용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업계가 활용하지 못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보통 회절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파장이 장애물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는 회절성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회절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주파를 이동통신에 사용하게 되면 건물과 나무, 산 등에 의해 가로막힌 전파에 의해 음영지역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 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또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야 하는 이동통신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밀리미터파는 수분과 산소에 의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실제로 주파수 대역별로 수분과 산소에 의해 소실되는 양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5G를 개발하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속도 양상을 위해 최대한 높은 주파수를 활용하면서도 수분과 산소에 의한 경로 손실을 최대한으로 피할 수 있는 지점을 고르라면 어느 영역대를 고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 28GHz 영역대에 최적의 대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각국이 선택한 주파수 대역표 안에 앞서 나눈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대안을 찾는 이야기라면 이제 이 다음 단계 이 문제를 상쇄시킬 답안들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마 바로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테나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반대로 이 안테나의 수를 늘려 수신 면적의 열의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단어가 대용량 마이모인데요 송신과 수신을 다수의 안테나로 진행해 동일 정보의 중첩 수신을 통해서는 안정성이 향상되고 서로 다른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는 속도가 향상되는 현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마이모죠 여기의 전파들을 원하는 방향과 경로로 집중해 주는 빔포밍 기술이 더해지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이 우수한 통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5G에서는 이전보다 입출력 신호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배분과 훨씬 더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해지는 대용량 마이모로 발전하면서 초고속을 넘어 초연결을 실현하는 5G의 기반 기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른바 스몰셀, 펨토셀로 불리는 소형 기지국을 통해 5G 음영지역을 메워가면 5G 상용화를 넘어 5G 전국만 구축이 가능해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등장할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로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 되었죠 그런 이유로 앞서 이야기 중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가 등장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딘가 상충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누군가는 대중에게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그런 영역의 이야기들이 있죠 현재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5G의 경우 아직 오늘 이야기 나눈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약 8배나 넓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두고 저대역 5G로 먼저 상용화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5G도 실제로 4G보다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하지만 우리가 5G라는 단어를 두고 기대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데요 작년 4월 다행히 통신업계의 현업자들의 노고로 5G에서는 다시 한번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전국망 구축과 밀리미터 웨이브의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 한국은 밀리미터 웨이브로 구현되는 진정한 5G 네트워크가 완성된 테스트배드로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장소가 되고 그때서야 수많은 부가가치들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통신 가입자들은 최신 기술들을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역량이 그동안 5G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왔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5G 최초 상용국이 되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미래를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겠죠 최초국과 선도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우선 스마트폰과 같은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살펴보면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5G 통신 모뎀은 물론이고 안테나의 크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상되는 전파 수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시장에 나온 상황인데요 안테나의 유효수신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안테나의 수를 늘려 대응하고 손톱 크기의 아주 작은 폼팩터 안에 담아낸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들과 짝을 이루는 반대편의 진영 국내 이통사들 역시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밀리미터 웨이브 5G를 풀어낼 독자적인 비전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을 위한 결단 그리고 수많은 소형 중계기로 이어지는 인프라의 구축이 남았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환경 앞에 서 있고 5G 밀리미터파 네트워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통사들 입장에서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나라는 반드시 주춤하겠고 또 어느 나라는 5G의 이야기를 완벽히 후순위의 일로 밀어둘 수밖에 없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우리의 목표가 확고하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5G 관련 투자들이 통신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선에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5G 선도국가가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인지는 이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국을 넘어 5G 선도국이 되는 모습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그곳의 현업자들의 엄청난 수고와 역량이 집중되어 온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겠죠 밀리미터 웨이브와 함께 찾아올 5G 대한민국의 시간 5G 선도국 대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그 멋진 이야기들을 기다려 봅니다 노을기 doğ Jobs 이스라엘 동 53 대 또한 4값 17 propose 5G-집u ках 등 5G-집 5G- sleep